유로감염으로 자주 고생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 명확한 치료를 따라 하더라도 그의 다른 불편함과 통증을 겪어야 한다. 이 기사에서는 가정요법과 천연치료법으로자 연스럽게 유로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을 소개한다. 채식주의 식단 모든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단관리는 언제나 필요하다. 유로감염에 가장 좋은 식단은 채식 위주의 식단이다. 특히 감염의 초기 증상에 추천한다.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고르되 대부분을 익히지 않은 샐러드나 주스 형태로 고른다. 양파수프 또한 아주 효능이 좋다. 또한 방광을 자극하는 나쁜 음식이나 해로운 버릇들을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타페인, 정제된 설탕, 정제된 밀가루, 술, 니코틴 등이 있다. 감염의 초기 증상이 보인다면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월귤나무 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약초가 효과적이다. 약초 차를 매일 마시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미래의 감염도 예방할 수가 있다. 재발하는 유로감염을 치유하려면 월귤, 나무 혹은 우바오르시가 아주 효과적이다. 이것은 알약 형태로도 찾을 수 있다. 월귤, 나무와 다른 약초를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작나무, 쇠기풀, 쇠뜨기 등이 좋다. 크랜베리 주스 크랜베리 주스는 이 질환에 아주 효과적인 예방약이 될 수 있지만 양질의 크랜베리여야 하고 가능한 단맛을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적절한 양은 하루에 200ml에서 500ml이다. 주스를 찾을 수 없다면 말린 크랜베리를 먹어도 된다. 아마시 아마시는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는데 씨앗 형태나 기름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점액 성분의 함유로 유로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1에서 3작은 술에 신선한 아마시 가루나 아마시 기름을 먹거나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어도 된다. 에센스 오일, 에센스 오일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유로 감염의 경우 이 불편함의 첫 증상 때부터 감염을 치료해준다. 이 경우 오레가노나 노간주나무 오일을 사용해본다. 둘 다 이 질환에 효과적이다. 둘 중 하나를 골라서 한 방울씩 하루에 두 번 먹는데 약간의 꿀이나 기름과 섞어서 먹는다. 바르는 용이거나 인공 에센스가 아닌 식용 에센스 오일인지를 꼭 확인한다. 신장 등 유추위의 양쪽 부위에 직접 발라서 사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에센스 차나무 오일을 매일 몇 방울씩 팬티나 팬티라 이내 떨어뜨려 사용할 수도 있다. 내장과 유산균 많은 경우 감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는 특히 만성적인 경우 내장으로부터 비롯된 경향이 있다. 이는 건강한 세균총을 만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유산균 보조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이다.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유산균들은 에시도필러스를 함유해야 한다. 비타민C 비타민C는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충제이다. 매일 먹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은 비타민C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비타민C는 신체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며 천연치료 방법을 보조해준다. 요추 가열의 예방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특히 춥거나 습한 계절에 등의 가운데 부분에 열을 가해주는 것을 추천한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중국식 등 뜨거운 물로 적신 수건 전기 매트물 주머니 생강오일 마사지 동종요법 우리가 추천하는 또 다른 최고의 자연 예방법 중 하나는 동종요법이다. 이 경우 특히 가렵고 뜨거운 느낌의 감염을 겪고 있다면 칸타리스사시의 이치를 복용한다. 증상개선을 느낄 때까지 작은 조각을 매 30분마다 혀 밑에 하나씩 넣어둔다. 이 치료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해야 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경우라면 강한 맛 혹은 민트 맛이 날 것이다. 이미지 제공, 레블레스 커브그 메뉴, 닥큐, 맨, 엔드키아츠 런 이 치료는 식사인 전기구에서 activate! 금뱓가 다시 Gymnacht 기적으로 Praίο